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료입니다 여러분은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 이 질문을 해온다면요 왠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저리 몰리면서 남을 따라 살게 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의 꿈이 내 꿈이냐 착각하게 되고 남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나를 놓치기 쉽상이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만날 이분은요 꿋꿋하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고기 한 근을 가장 값지게 나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년 가게 착한 가게 사장님 이태원 거사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헌혈증 가져오면 고기 한 근 공짜로 주는 착한 가게 대구 새댁식육점 사장님 이태원 거사 연탄 나눔 노숙자 무료 식사 장애인 시설 봉사 등 다양한 곳에 온기를 전하며 나눔을 펼쳐온 그가 헌혈증 나눔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 그렇게 모은 헌혈증은 다시 기증해 백혈병 환자 등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지금까지 그가 기증한 헌혈증만 해도 5천 장을 훌쩍 넘겼다 타고난 불심으로 포교사가 된 이태원 거사가 20여 년간 수능 날 갓바위 청소를 한 사연까지 대구를 빛낸 선행의 주인공 이태원 거사의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대구에서요 마음씨 착한 새댁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월봉 이태원 거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댁 맞으시죠 대구 저 평화 신양에서 세댁 식사를 하고 있는 이태원입니다 아이고 예 이름이 특이하죠 세댁 가피아는 이제 이 년이 됐지만 이미 전국구 유명인사세요 네 헌혈증을 가져오면 고기에 한 건 공짜로 주는 착한 가게 사장님이라고요 좀 특이해요 그렇죠 저희 고향이 김천에서도 한창 가는 두메산거리인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공납금도 낼 형편이 못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난을 면하라고 고기 좀 많이 먹고 몸도 좋아지라고 아버지 지인이 아시는 대구의 고기집에 전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뭐 키도 작고 뭐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배는 골치 마라고 보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 30년 넘어 했는데 이제 낭농과 봉사를 하면서 한 15년 전에 헌혈증 사랑 나누기를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 것 같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아니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아 그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스님? 그렇죠 쉽지 않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우리 3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어떻게든 잘 살아서 우리 가정도 일으켜야 되고 우리 가족도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게 자라왔으니까 그 장사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서 저도 그 당시에는 식욕점 일을 많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전이니까 건면 성실하면 돈은 벌 것 같아서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아우 창실해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잘 나누셨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촌에 박물장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물장수가 오시면 옛날에는 김천에서도 아주 두매산골이니까 박물장수 오시면 이제 겨울에 아랫목에 이렇게 주무시도록 하고 저희 그렇게 식구 다섯은 운묵에 이렇게 자고 그때 방이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희들 사실은 뭐 때거리도 올 게 없었는데 그분들은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보고 싶고 존경스럽죠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셨네요 부모님이 벌써 이미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 그 공덕이 자손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자녀분들한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기 한 건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팔면 다 돈이잖아요 또 장달 처음 시작할 때 되면 여러모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셨어요? 고기 한 건 주고 헌혈증 받고 이제 봉사를 한 30년 정도 장사하면서 좀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봉사를 하면서 한 15년 전에 이렇게 2008년도인가 입대 중에 보니까 TV에 이렇게 자막에 헌혈이 부족하다고 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재능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일을 배우니까 발굴을 할 줄 알거든요 이제 발굴하면 돈이 소도 발굴하고 돼지도 발굴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평상시에는 봉사했었는데 이 돈을 조금 더 값지게 써볼까 했는데 이제 헌혈증 하나 받아서 돼지고기를 드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연말에 동구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원래 한 14, 15년 했는데 한 400장 정도씩 매년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와 박수다 사실 그 헌혈증은 대부분이 본인이 헌혈하고 나서 받았다가 그냥 놓았다가 그 헌혈증을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해도 내 피 헌혈한 건데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서 고기를 들이고 그걸 받아서 헌혈증을 기부한다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가 상당히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헌혈증은 남은 그냥 이렇게 버릴 수 그냥 호주머니에 놨다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모아서 어려운 분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허사님 헌혈증을 직접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첫 해 때인가 초내 농사를 짓다가 개운기나 농기계 제가 알기로는 개운기에 다쳐서 거창에 있는 분인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헌혈증을 가져가셨고 최근에는 백혈병 환자, 골수관 걸린 분 그다음에 신장 이식해서 재발했던 분이 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나무 정원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한 30대 초반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 90장을 가지고 갔는데 지인이 와서 들고 갔거든요 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은 많이 왕쾌돼서 저한테 전화와서 저도 사장님 같은 그런 봉사 나눔하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복을 많이 짓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헌혈증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가지고 와서 고기하고 이렇게 바꿔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저희 가게 주위에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또 옆에는 개명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시장 부근에 닭똥집 골목이 있습니다 명품 닭, 우리 동구에 육미 중에 하나인 닭똥집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할 때 문에다가 헌혈증 가지고 오면 고기 드립니다를 적어놨고 현수막도 경대 앞에다도 걸고 또 우리 시장 앞에다도 걸고 이랬습니다 홍보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많이 걸어놓으니까 사실은 헌혈은 10대 말부터 20대 초반 헌혈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아이들이 경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경대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또 자기네 행사할 때 쓴다고 한 5, 6명이 가서 헌혈을 하고 그 당시에는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 안 됐을 때니까 그걸 들고 오더라고요 들고 와서 5명이 오면 5장을 들고 와서 넣고 고기를 5건 들고 와서 자기는 행사를 했다고 그러고 헌혈 스포터스라고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주고 이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지니 그 복이 그냥 자손들한테는 그냥 잘 갈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야 우리 휴식하는데 우리 헌혈증 다 내놔 이래서 누워가지고 다섯 장에 다섯 끈이면 엄청나게 좋은구나 엄청나죠 휴식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모임 같은 거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원래 이제 본인이 직접 헌혈을 했다가 도와주다가 부족해가지고 아 이 헌혈증을 모으려고 하셨다면서요 처음에는 헌혈을 제가 많이는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장사하고 몸이 좋아졌는데 저희 동생이 헌혈을 지금 한 150회 정도 했거든요 동생이 하는 걸 좀 많이 받고 기부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책상 위에 헌혈증이 애들이 세명이 되니까 헌혈증을 가지고 와서 헌혈하고 하면 헌혈증을 그저 나누니까 이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러지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게 15년 전에 그렇게 하게 되었었거든요 15년 동안 총 몇 장을 모았어요? 그 한 해 한 보통 350장 내지 400장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해라가지고 한 2년은 조금 적게 왔는데 보통 한 350장 내지 400장도 이제 옵니다 우리 세대의 신경점은요 사랑은요 고기도 고기지만 진짜는 사장님이세요 아니 손님들이 그런데요 저 가게 고기는 보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가게를 이제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가게를 사랑빵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라도 오시면 편안하게 오셨다가 또 뭐 우리 제대의 신경점이 조금 친체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고기를 좀 작게 사면 더 물어도 덜이고 이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오부되면 많이 오시고 뭐 소주 한 두 배 사들고 소주 한 잔 하자 오시는 분 뭐 자기 집에 맛있는 거 있다고 먹자고 오시는 분 사랑빵 같은 거는 저희 가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고기에다가 김치만 넣고 물 끓여서 소주 한 잔에 같이 나누면은 그 정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 그 평화시장에서 규명 용서 시겠어요 글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좀 고기를 받아야 된다고요 저희 그 신암동 원래 동부 신암동이 조금 낙후됐죠 낙후됐는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차상의 어르신들 또 아니면 뭐 조선가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이제 보시하는 만큼 백배가 들어와야 돼 그래도 더 좋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스님 그 제리시장 정육점이랑 요즘에 이제 대형마트들에서도 그 고기를 판매하잖아요 정육코너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혹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가격 운영이 어렵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 달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래도 그만한 걸 또 이렇게 뚝 던져 주시더라고요 아우 아우 부처님 대단하시다 정말 고기 한 근을 가장 값지게 나누는 분이세요 그럼요 헌혈증을 하라면 숙명하고 막 바꾼 거잖아요 네네 대단한 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아우 수능 날이 다가오면요 갓바위에 올랐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제가 대고 나서 갓바위를 진짜 많이 수도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갓바위 이게 이제 겨울에 다니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미끄럽잖아요 낙엽 쌓이고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렇죠 경사도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몇 명이서 거기 한 20년 정도 됐는데 친구 몇 명이서 야 우리 노부살림들 수능 가까우면 이게 다리 다치겠다 우리 계단 1300백씩 계단 이거 실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썰게 되었고 이제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은 작고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대구 지역단 포교사 우리 전경팀들하고 같이 또 우리 봉사단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대구의 수호 수호 천사죠 스님 네네 우리 그 수호 천사님께서는 어떻게 불연을 맺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없는 살림에도 초파일이나 다른 때에 보면 쌀을 머리에 이기고 저희 그 절까지 보통 보면 한 이 삼십 킬로 되는 거기를 걸어서 그 절을 가시는 걸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하고 인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대단하시다 옛날 어른들은요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부모님이 신심과 원력과 자비심 공덕이 아주 많으시네요 그렇죠 스님 그래서 우리 고사님이 이태원 고사님이 부모님의 불심을 그대로 이겨받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아주 눈만 뜨면요 생각만 나면 갓바위 올라가셨다고요 네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 애들 어렸을 때 세 명을 안고 자다가도 가고 싶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갓바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시다 보살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보살님도 맨몸으로 가기도 힘들잖아요 경사도 심하고 네 근데 가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아 제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일요일날도 갔다 왔는데 안 가면 몸이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아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도 시작하셨다고요 예 지금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공납금 줄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제가 돈을 벌고 또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아질 무렵에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진 쪽에 가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하는 봉사는 해봤는데 이제 실제는 그 이제 머리 쓰는 걸 알아봐가지고 이제 거기 공부를 했습니다 네 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공부는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80에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당신이 돈이 없어서 안 했지만 이제는 좀 벌어놨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게 복이에요 네 그리고 봉사도 요즘에 이제 라이선스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봉사하는 거 하고 자격 있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따시고 요양보사 자격도 따시고 네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식사 대접도 꽤 오랫동안 해오셨다고요 예 그 원래 한 그 저는 한 번 하면 보통 15년 20년 이래 되거든요 예 그게 우리 시남동에 경로당에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 대단하세요 매년 이렇게 한 두세 너번씩 저 고기 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남동에서 우리 그 이태원 고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겠어요 아우 진짜 예 무릎은 없습니다 이 현재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시다는 말 정말 이것도 우리 부처님 부처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네 시국적 운영하시면서 헌혈증 모호실이야 포교사로 전법도 아시고 또 여기저기 봉사활동 다니셔야지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상인회장도 맞으셨다고요 네 포교사 된 지 한 10년 됐는데 제가 포교는 같이 가는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일을 했거든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손잡고 가는 게 포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조금 일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같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가는 그 포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박수에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포교는 함께 가는 거다 네 맞아요 세상은 같이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우 정말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 같아요 스님 그 부처님이 가르치면 함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포교는 함께 같이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세신봉사단 직접 만드셨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세신가족봉사단이라고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저 봉사단 또 봉사익이 잘 이렇게 발전이 안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는 봉사하면 저거 왜 하니? 왜 하는가?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세신가족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애들 아이들 또 이제 엄마들 같이 해서 복지센터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또 뭐 이제 연말에는 연탄 나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세신가족봉사단이고 지금은 이제 세신 봉사단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크니까 이제 봉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레 봉사단이라고 이제 아까 하고 또 그것 평화시장에 저희 시장에 이제 봉사단을 만들어서 한 5년 전에 또 만들어서 이제 같이 같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나눔도 주고 주위에 그 시장주의나 우리 주위에 환경청수도 하고 이런 두레 봉사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간받나치에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뭐 적시자 봉사단 뭐 그 다음에 자연보호 봉사단 뭐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뭐 이런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근데 왜 세신 봉사단이에요 이름이 그게 그걸 세 자는 원래 세대식점에 세 자는 쓸 거야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세신가족봉사단으로 넣었는데 즉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중독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요 나눔 중독 봉사 중독이라고 있던 고사님이 나눔의 맛에 푹 빠지셨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봉사를 하고 나면 그 제가 제일 행복해지는 것 같고 저희 가정과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가정이 행복하면 또 나가서 일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진짜 맞아요 그래서 굳게 가족들도 몸 말리는 그 봉사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우리 이제 큰 딸이 저 이제 큰 딸을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는 데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큰 딸이 이제 여기 천안에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를 졸업해서 그 저쪽에 일을 하다가 지금 유아를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실용음악 공부를 해서 그 이제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어제도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오늘 여기 간다니까 잘하고 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가족이 모두 봉사 가족이시네 봉사 가족이에요 그게 바이러스죠 그럼요 그 이제 다른 중독은 죽으면 더 이상 중독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이 봉사 중독 나눔 중독은 이번 생에도 해서 내가 행복하니까 다음 생에 또 하거든요 아 예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가면 계속 행복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공덕을 많이 지고 복을 지었으니까 또 천상세계라든지 아니면 부처님 세계 환생을 해서 더 그 자비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해탈 여반할 때까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독이 강한 게 없죠 진짜 복 중독이네요 그럼요 최고의 중독이죠 네 30년 넘게 봉사활동 해 오셨는데 혹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크게 뭐 이제 어렸을 때 내공이 좀 다져지니까 장사를 하면서는 뭐 바르고 진실되게 하니까 크게 어려운 것이 부처님과 필요해서 지금까지 뭐 큰 어려운 것이 해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그래도 봉사하다 보면 어려우실 때 네 힘들고 어려우면 아 이번에는 좀 쉬고 싶다 뭐 너무 이렇게 부담된다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아 가끔 이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좀 조금 밑간다 하더라도 뭐 하고 나면 또 내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에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시게 그렇게 태어나셨네요 그러게요 네 아주 복질 나고 태어나셨네요 10년 짝 포교사 시기도 한데 이태원 포교사님에게 이태원 거사님에게 포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함께 가는 거 함께 손잡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진짜 그런 거 같죠 그게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네 수행을 혼자만 수행을 해서 홀로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혈 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과 함께 가는 아까 들어보니까 자연보도와 생명 다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이 대승불자의 가장 표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대요 백년 가계 선정이 되셨다고요 와 이건 정말 축복이라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백년 가계가 뭐예요 삼십 년 이상 하면 한 자리에서 삼십 년 이상 하면 백년 가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답니다 중소변처기업 장관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그런 가계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걸 갖다 백년을 할 수 없잖아요 자제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백년 가계가 선정이 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관계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아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고 진짜 좋은 물건 좋은 정육을 들고 와서 진짜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했구나 그 중소기업 벤처 장관님께서 저렇게 인정해주시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애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축하해주고 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스님 정말 먹거리라는 건요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삼십 년 이상 하면 고기에 대해서 어느 부위가 좋고 어느 부위가 나쁘고 또 이렇게 딱 보면 아 이 고기는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러게요 많이 전문가 될 수 있겠어요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40년 했는데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고기를 먹으려면은 먹고 싶으면 이런 백년 가게로 가야 돼요 그러야 되겠네요 근데 다 또 가격도 잘해주시지 또 푸짐하게 주시지 아 더움도 많이 주시는군요 더움도 많이 주시지 왜 안 갑니까 거기서 뭐 평화 그쪽 그 시장에 주위에 계신 분들은 다 일로 가셔야 돼요 세대구로 가야 돼요 대구 시민이 다 가야 돼요 정말 네 그래서 아주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최고로 정점으로는 최초로 선정됐다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라고 하던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불자님들은 또 그렇게 확 단정으로 지금 말은 안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좀 생각하는 아우 이렇게 여유가 있다니까 맞아요 내가 최고다 말 안 해요 항상 더 최고가 있으시죠 이렇게 말하지 네 우리 불자님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네 네 대구시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두 차례나 받으셨군요 와 이번엔 또 백년가기 선정까지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 멋있다고 말해줄 때 말해주고 있고 또 주위에서 봉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물건도 너무나 좋은 걸 갖다 놓고 중소벤처 장관님께서 그래서 인정을 해주니까 저 자신도 뿌듯하고 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제분들도 착하고 집안도 못하라고 그렇죠? 그럼요 정말 복이 그냥 꽉꽉꽉꽉 찬 것 같아요 순위에 자작자수라고 내가 지은 복만큼 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나가는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노력을 하지만 실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지은 선행을 한 만큼만 내가 지은 복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일은 작게 하고 돈 더 많이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또 일 안 하고 돈 받으려면 더 안 주고 해요 근데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만 열심히 벌려고 노력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그 노력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줘야 하지만 돼요 우리 이태원 고사님이 세대 시국점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행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준 만큼 근데 돈만 벌려고 했더라 그러면 아유 저 집에 가면 돈만 벌려고 고기도 작게 주고 뭐 이왕이면 더 낮은 지레고기를 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손님 떨어지고 주위에서 좋아하지 않고 그럼 행복하지 않죠 수입도 줄고 근데 결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줘라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걸 직접 실천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박물장수나 이렇게 어렵게 하셨던 걸 보고 큰 저는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또 저 자식이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육은 저는 좋은 고기를 들고 와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와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 행복하고 또 건강을 배달해 주는 그런 파수꾼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사랑방 같은 우리 가게가 계속 가야지 안 되겠나 대단하시잖아요 순위 왜냐하면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잘해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은 실천만 하셨지 근데 그거 보고 배운 자제분들이 그대로 또 실행하시고 그러면 또 우리 거사님 자제분들도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대로 그 집안은 복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네 우리 거사님은 헌혈증 나누기 언제까지 하실 거야 제가 식욕증 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할 거고 또 봉사도 또 식욕증 그만둬도 봉사는 계속 할 겁니다 네 대구 한번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네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렇죠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이태원 고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저는 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 부처님 가피는 그 눈으로 보는 현재보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또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체가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정말 뼈썩서부터 나눔을 아시고 뼈썩서부터 정말 복덕을 짓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아마 전쟁에서부터 그런 마음과 원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선물할 때 주로 과일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스님 연말이니까 네 네 오늘 가피 보신 분들은요 대구의 새댁 16점에서 고기 좀 사다가 가족들하고 드시라고 좀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스님 네 고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많이들 가주세요 택배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중에 행복을 나눠 준 자비액만이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네 이러한 진리를 스스로 알고 이 삶에서 실천해 가시는 이태원 고사님 이 시대에 참다운 대승불자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피로 모든 소원을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고기에 자비심을 덤으로 잇는 우리 이태원 고사님 앞으로의 인생도 더불어 얻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주면 주는 만큼 다시 받게 되고요 오늘도 부타의 법보시에 동참하신 귀한 분들이 계신데요 김순호님, 김영자님, 최석권님, 최재륜님, 최재천님 최현범님, 자비심을 내어 법보시에 동참한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보시가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복도기의 인연을 부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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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